오늘도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퇴근길에 정리하는 오늘의 축구 소식입니다. 아무래도 일주일 뒤면 유럽의 겨울이적 시장이 문이 열리다 보니까 이적 관련한 뉴스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먼저는 맨유의 마샬 이야기입니다. 많이 들으셨을텐데요. 마샬이 아무래도 맨유에서 뛰는 기회가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본인도 맨유를 떠나서 이적을 원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맨유의 모나코 프랑스 쪽에 있다가 이적을 해서 뛰고 있는 게 7시즌째인데 지난 시즌부터 좀 꺾이기 시작했잖아요. 많은 분들이 마샬만 나오면 답답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올 시즌 같은 경우는 프리미어리그만 따졌을 때 선발은 2번밖에 없었고요. 교체로 5경기 골은 1골 넣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호날두가 이적해서 뛰고 있고 그 아래에서 레시포드라든지 그린우드, 제이든 산초 같은 선수들이 계속 뛰고 있기 때문에 마샬이 뛸 수 있는 자리가 또 기회가 많이 준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었죠. 맨유의 락닉 감독이 마샬의 이적과 관련한 코멘트를 직접 했습니다. 지금 영국 쪽에서 BBC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락닉이 마샬은 맨유에서의 7년의 시간을 보낸 뒤에 이제는 다른 팀으로 떠나기를 바라고 있고 그 적절한 시기라고 느끼고 있다. 하지만 내가 아는 한 아직 공식적인 오퍼는 받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겨울에 마샬은 떠나기를 원한다고 하지만 떠나지 않고 팀에 남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현재는 이야기해놓은 상태입니다. 맨유와 마샬의 계약은 2024년 6월까지니까 좀 더 남았는데 사실 마샬을 원한다고 하는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보도들은 좀 이어졌죠. 유벤투스 이야기도 있었고 스페인의 세비아나 아트레코 마드리드도 연결설에 대한 보도가 좀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다라고 이번에 락닉 감독이 직접적으로 코멘트를 한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분석은 아무래도 이제 마샬의 어떤 높은 주급과 이정료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마샬이 주급이 무려 4억입니다. 이러면 웬만한 선수보다 다 높죠. 송민 선수보다 높고요. 그래도 이제 이정료 같은 경우도 맨유가 만약에 지금 마샬 마샬이 여전히 뭐 20대 중반이니까 떠난다면 원하는 이정료 금액이 4천만 파운드 우리 돈으로 한 640억 이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정료도 이정도로 주고 주급도 이정도로 맞춰준다? 이렇게 챙겨줄 구단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마샬을 당장 원하는 팀은 구체적인 오파를 때리고 있는 팀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레알마드리드의 베일하고 이스코 같은 경우도 지금 뭐 팀을 떠날 수 있으면 떠나려고 하고 팀에서도 그냥 떠나려면 뭐 어쩔 수 없지 뭐 이런 상황인데도 못 떠나고 있는 것은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지금 여러가지 몸값이라고 할까 너무 높다 보니까 데려갈 팀들이 아휴 글쎄 뭐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자 다음은 역시 맨유에서 약간 설 자리가 줄어들었다고 봐야 되겠죠? 공격수 카바니 이야기입니다. 뭐 카바니는 뭐 부상 여파도 좀 있긴 있었는데 나이도 좀 있죠? 좀 34살입니다. 만으로 다 보니까 이제 프리미어리그만 따졌을 때 올 시즌 2경기 선발 3경기 교체 골을 이제 한 골 넣고 있는데 계약 기간이 이제 반년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사실은 뭐 정리수순으로 가고 있는 거죠. 호날드도 좀 들어와 있는 상태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그 공격수가 지금 급한 팀의 리빌딩이 아주 시급한 바르셀로나와 연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르셀로나가 아구에로가 현역을 은퇴하면서 그 자리가 비어있는 데다가 사비 감독이 와서 팀을 좀 빨리 바꾸려고 하는데 당장 쓸 돈이 그렇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큰 돈이 들어가지 않는 선수 하지만 경험은 있고 전술적으로 이해도가 좀 빠른 선수들을 데려오려고 하는데 그랬을 때는 카바니하고 딱 연결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바르셀로나와 또 관련 있는 이적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릭대용 이야기입니다. 릭대용이 지금 바르셀로나에 있는 거죠. 세비야에서 임대를 해서 바르셀로나에서 있는 건데 사비 감독이 온 이상 릭대용이 바르셀로나에서 설 자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전술적인 이유 때문이라도 이미 다 이야기가 되고 있죠. 릭대용은 전술적인 이유가 아니더라도 사실 바르셀로나에서 뛰기에는 레벨이 좀 떨어지죠. 그런데다가 이미 아까 카바니도 연결되어 있지만 지금 바르셀로나는 페란토레스의 거피셜까지 떠있는 상태 아닙니까?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릭대용을 세비야 바르셀로나가 카디스로 임대보내는 걸 3자가 지금 거의 합의 절차에 있다고 하는 거를 키커라든지 유력지에서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거 보니까 이거 아마 좀 릭대용도 떠나지 않을까 좀 보여줍니다. 다음은 또 한 명의 좀 뜨거운 감자인데요. 이탈리아 피오렌티나의 세르비아 출신의 공격수 2000년생 21살 블라우비치입니다. 지난 시즌도 이탈리아 세리아에서 득점 빵빵 터뜨리면서 21골 어마어마한 득점 레이스를 보여줬는데 어린 나이에 이번 시즌은 19경기에서 16골 세리아 득점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최고였던 파기력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다 보니까 굉장히 뜨거운 관심들 많은 클럽들에 좀 관심을 받고 있는데 블라우비치가 피오렌티나와 계약은 2023년 6월까지인데 계약 연장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 팀을 떠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건데 그동안 유벤투스, 아틀코 마드리드, 아스날, 토트넘 이런 팀들과 계속 연결이 돼 있었죠. 유벤투스는 호날두가 떠난 공격수 자리 그리고 그 이후에 침체에 있잖아요.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순위를 끌어올리게 해서라도 공격 중에 보강이 필요하다. 블라우비치가 연결돼 있고 아스날 같은 경우는 오바미앙을 거의 방출의 수순으로 좀 밟고 있는 전력 외로 좀 밟고 있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거기에 스트라이크가 좀 필요하다. 토트넘도 헤리케인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 폼도 좀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연결돼 있었는데 문제는 블라우비치의 몸값이 좀 문제라고 해요. 이게 요즘 이제 스트라이커 구하기가 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웬만한 스트라이커의 몸값이 상당합니다. 엄청난 돈을 지금 뭐 하고 있는데 블라우비치도 여러 가지 보도들에 따르면 세후로 세금 다 처리해주고 주는 돈으로 해서 3억 이상을 원한다라고 하는데 이건 실질적으로 그러면 4억 이상 달라는 건데 이거를 감당할 수 있는 팀이 요즘 다들 어려워가지고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적에 약간 좀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좀 보여지고요. 다음으로는 이것도 사실 토트넘 팬들에게는 상당히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인데 A.C. 밀란의 캐시에 미드필더. 올 시즌 계약이 만료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 캐시에가 어디로 갈 것이냐. 그동안 맨유에 관심설도 있었고 아스날에서 관심이 있다는 얘기도 좀 있었는데 지금 보도들은 토트넘이 이미 캐시에 측과 접촉을 했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파라티치 단장이라든지 콘테 감독이 이탈리아 쪽에 통이잖아요. 네트워크가 많기 때문에 그쪽에 선을 대가지고 이미 접촉을 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토트넘 팬들은 흡족해하는 뉴스는 아닌 것 같아요. 마냥. 물론 이제 이 선수가 나이도 이제 20만으로 25이고 중앙 미드필더나 수명 미드필더를 볼 수 있고 그 위치에서는 여러가지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재능을 갖고 있으니까 또 이제 그런 많은 빅클럽들에서 관심도 있었고 그런 어떤 측면은 있는데 또 반대로 최근에 폼이 이렇게 좋냐라고 하는 것도 좀 있고요. 지난번 챔스에서도 좀 어려움들이 좀 있었죠. 그런데다가 토트넘 팬들 이런 얘기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니 지금 그 캐시에가 꼭 필요해 팀에? 이게 좀 더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수명 미드필더를 본다면 호이비에르하고 롤이 겹치는 게 있잖아요. 그다음에 스킵도 있는데 두 선수가 어? 거기가 더 필요하나? 오히려 겹치는 거 아니야? 이런 게 하나 있고 그러면서 연관돼가지고 오히려 약간 위쪽에 뭐 은돔이나 알리나 로셀스가 뛸 수 있는 좀 더 볼을 줄 수 있는 약간 플레이메이커의 능력을 갖고 있는 선수가 좀 필요한 거 아니야? 레스타 같은 선수가 필요한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야 이거 귀 잘못 때려 놓은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있고 또 하나의 약간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거는 이 선수가 이제 그 죽음이나 계약을 뭐 할 때 항상 좀 이슈를 좀 많이 발생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좀 갈등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이런 것 때문에 야 이거 약간 좀 또 하나의 약간 좀 사고 뭉치? 그다음에 이제 토트넘 같은 경우는 은돈벨레도 좀 있었고 약간 멘탈이 조금 이렇게 좀 흔들리거나 이것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많이 봤기 때문에 캐시에도 그런 과라 아니야라고 해서 사실 약간 좀 갸우뚱하거나 좀 비판적인 거를 좀 보고 있는데 이 캐시에는 정말 그 토트넘으로 갈지는 지켜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이제 보도들이 좀 나와 있고요. 다음은 마이로카 이강인 선수 쿠보의 소속팀이 마이로카도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강인 선수의 리일 얘기는 뭐 계속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가 계속 이어지긴 하네요. 근데 아직까지 뭐 아주 공식적인 오파가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관심을 두고 이제 우리가 이적 협상을 할 때 처음에 의향서라고 하는 걸 보내거든요. 관심 있어? 관심 있으면 한번 얘기해볼까? 그 정도 단계인 것 같아요. 그게 되면 그 다음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이제 하는 건데 지금은 이제 관심 정도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요 지금 더 더 세게 나오는 건 누구냐면 마이로카의 그 중앙 미드필더 바바 있잖아요. 약간 수비적으로 많이 뛰는 이 바바가 프리미어리그의 에버튼과 좀 강하게 연결되고 있는 것 같아요. 원래 계속 꾸준하게 연결됐었는데 최근에 나온 보도가 이미 에버튼이 바바의 영입에 관련한 문의를 마쳤다. 마이로카에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적렬을 좀 많이 달라고 하나봐요. 근데 에버튼이 나 그 정도 돈을 낼 수 있어 라고 하면서 고액의 이적렬 지불이사를 좀 밝혔고 조만간에 공식 오파를 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지금 했다라고 하는 보도들이 있습니다. 또 마이로카의 공격수죠. 미국 출신의 맷 호프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는 지금 거의 잘 못 뛰어요. 니녀도 있고 그래가지고 좀 밀려가지고 이 호프가 지난번에 부상도 있었는데 못 뛰고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지금 라리가에서는 한 경기 선발 한 경기 교체입니다. 골 없이 독일의 2부의 한오버랑 연결되고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왜 이 호프가 또 연결되냐면 그전에 샬케에서 뛰다가 왔거든요. 그래서 독일 모델을 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쪽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많은 이적 관련한 뉴스들이 좀 뜨고 있는데 아마 더더욱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진짜 겨울 위적신이 얼마 안 남기 때문에 이제는 막 뜨겁게 뜨겁게 막 나오는 거 있으면 빨리 빨리 정리해가지고 여러분들도 말씀드리겠습니다.